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생방송인데 좀 짧아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아침부터 방송하면 아침이면 인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더라고요 워낙 운동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너무 분석이 있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많이 좀 나태해진 건 사실이에요 라임 맞췄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노래하시던데 목 상태는 괜찮고 일단은 그 안에서 모니터가 초반에 리허설 때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본방 때는 괜찮았습니다 고생하시고 우리도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둘 셋 감사합니다 루시씨 한 번 더 자세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루시씨 한 번 더 루시씨 한 번 더 루시씨 한 번 더